한י의cs 의원의 사기 은서야, 윤서, 네 동생 예쁘지? 아빠 잠깐 갔다 올게 예쁘다 엄마 이렇게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? 이러면서 떠도 돼요, 엄마. 아니 저기... 너무 어두우니까 무서워서요. 이거 뭔지 알아요? 어? 토끼네? 지금 토끼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? 호랑이도 늑대도 지금 자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래요. 아휴...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 거예요? 해주시고요. 네, 몸치랑... 어쭤비타워zyka 아휴... 다시나? 네, 하나, 공부 character. 아니, 아주 멋져요. 아멘